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모든 성인의 공원을 들으며 죄의 용서와 의식의 발을 들으며 영원한 삶을 빛나이다.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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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랑이신 주님 교황 프란치스코를 도와 교황청 성직장 성직장구 장관의 스님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유용식 마자도 친교에게 영적 육적인 힘을 주시어 보편 교회를 위한 그의 노력이 주님의 뜻 안에서 풍성한 열매를 대하소서 주님의 문자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자비하시고 너구로 오신 주님 언제나 주님을 믿고 따르며 자비를 사랑하는 자녀들의 기도를 기꺼이 들어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나이다. 아멘